오늘은 한 가지 재밌는 단어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보여드릴 단어는 꾸역꾸역이라는 단어인데 5년 전부터 여성들이 어떻게 이 단어를 썼는지 보고 가시죠. 아우 진짜 국제결혼한 남자들 왜 이리 짜증나지? 도퇴되어야 할 남자들이 꾸역꾸역 유전자 남기려고 결혼하는 거 존나 열받고 이상하게 유튜브에서 자꾸 일본 여자랑 한국 남자랑 결혼한 거 쇼츠에 나오는데 존나 짜증나네 진짜. 거기 남자들 댓글 보면 한국 여자와는 다르다 이렇게 써놨던데 베트남 일본 여자 올려치기 하면서 자국 여자랑 결혼 안 해주는 거 꼴 같잖아 국제결혼한 남자만 봐도 화병난의 진심. 이라는 싱글벙글 글을 봐보겠습니다. 그녀는 꾸역꾸역 국제결혼을 하는 남성들을 향해 강한 분노를 표출하며 자국 여성과 결혼해야 한다 주장하죠. 댓글도 보면 하나같이 분노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달 도퇴되어야 할 남성 유전자를 꾸역꾸역 국제결혼까지 해가면서 왜 남기냐. 갑자기 또 개빡치네 죽어라 제발. 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여성들은 남성이 꾸역꾸역 국제결혼을 하면 대한민국이 다운그레이드 된다고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등장한 꾸역꾸역이라는 단어. 그녀들이 얼마나 국제결혼을 미워하는지 엿볼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이 분위기 이어서 2020년도에 작성된 국제결혼 존나 싫다라는 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 도퇴된 유전자 어떻게든 꾸역꾸역 남기려고 국제결혼하는 거 짜증난다. 라는 이 여성의 글을 보죠. 아주 꽉꽉 가득가득 분노를 고봉밥처럼 눌러 담은 거 보이시죠? 자신과 하등 상관없는 남성들이 국제결혼하는 걸 저렇게까지 길게 화를 낼 이유가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아니 막말로 남녀 바꿔서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저 여성들이 필리핀 남성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다고 화가 날 건가요? 꾸역꾸역 자국 남자 안 만나고 외국 남자 만나지 말아라고 역정을 낼 겁니까? 2020년 한국 남자 때문에 한국 남자 베트남 여성 가정 인식이 안 좋아졌다라는 글도 보시죠. 한국에서 도퇴된 50대 60대 남자들 베트남 들어와서 베트남 여친 사귀고 결혼하고 라는 말을 하면서 아주 강한 적개심을 보이고 있는 우리 여성들. 2019년도에 작성된 베트남 여성 이주민이 지켜야 할 사항이래 라는 글도 보시죠. 도퇴된 한국 남성들 왜 살아 존나 꾸역꾸역 결혼하려는 거 역겨워 라는 식으로 역시나 꾸역꾸역 결혼한다라는 표현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완전 정형화된 레퍼토리로 그녀들은 국제결혼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글들에서 뭔가 기묘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6명입니다. 그야말로 국가가 소멸하기 직전인 상황의 위기상황이고 지금 여성시대를 하는 20대 30대 여성들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그때 그녀들을 부양해줄 아이들이 부족하다는 말과 동일하죠. 그녀들은 어차피 비혼 비혼의 비출산운동인 사비운동을 하며 출산율에는 그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있는데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줄 아이들이 많이 생긴다면 오히려 기뻐하며 국제결혼을 장려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들이 진정으로 비혼 비출산을 원한다면 남성들이 꾸역꾸역 국제결혼하는 걸 욕하는 게 아니라 응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치 자신이 했어야 하는 결혼을 베트남 일본 여성들이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 건지 꾸역꾸역 결혼하지 말라고 자신이랑 결혼해달라고 애원하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그녀들의 비틀린 본심은 꾸역꾸역이라는 단어로 유추해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결혼 혐오스러워 꾸역꾸역 도태된 종자 남기지 마라는 말을 쓸 게 아니라 국제결혼을 해서 아기 낳아줘서 고맙다라고 말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남성들을 향해 자국여성과 결혼해달라고 애원하는 재밌는 내용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들 은희의 영상을 꾸역꾸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오늘의 한 줄 요약. 꾸역꾸역 국제결혼하지 말고 제발 나랑 결혼해줘.